아, 알디사랑 데스한 적 진짜... 반년 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, 은근. 의외로. 아, 가까웠다. 아, 개겼네. 욕을 했어야 했는데. 아, 힘들겠다. 어, 다행히 이겼고. 아, 끝자락이었어? 아, 다행히 이겼다. 아, 짬뽕. 아, 아이. 아, 나 제발. 아, 에이. 역시 알리자는 파크지 이기기 힘들 것 같다 공참카 기체에 욕을 들켜도 못하고 왜왜왜왜 측면 힙스 아니었니? 잡아 아아 진욕을 했어야 했는데 네 이제 욕을 들켜도 안 돼요 가드백 땡겨서 아 개개버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왜 신뢰가 모르게 이겼지? 화륜 했어야 했는데 화륜 했어야 했는데 흐헤헤이 아이 왜 신뢰가 모르게 이겼니 아 아 아 아 아 으응 사라 사라 전 수 mic 탐 卡 딱 아나 중 여 아나 쿠 개념 디켓 노렸는데 확정 아... 내가 했던 짓 내가 걸린다 이 절 업보를 당하네 아 여태까지 업보 당할 일 없었는데 음... 음... 이건 제가 시교잉을 돌아서 맞은거죠 와... 근참손 실화냐 와... 어떻게 거기서 근참손이 나왔지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짓이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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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을 못 잡겠다 아... 감을 못 잡겠어 아... 아 뭐야 아... 한판은 이겨야 되는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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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밍키 너무 좋아서 활융도 못떨겠어 4 파이트 2 2 2 3 3 4 4 와아 이거 원코인 당하겠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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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코인당하겠어 나왕 어떻게 이기냐? 망했는데? ㄹㄹㄹ ㅇㄹㄹ!! ㄹㄹㄹㄹㄹㄹ 아우 겁났어 큰일나다 라운드 3, FIGHT! 앗! 아이씨 왜... 어 이거 죽겠는데? 아아 죽었다 망했네 순식간에